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추위도 한결 덜한데요. 현재 서울과 광주 영하 1.1도로 평년보다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단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후에 수도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고요. 저녁 무렵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 시작해 특히 강원 내륙 산간은 밤사이 최고 5cm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중부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8도, 강릉과 대구, 부산 1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토요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